자, 이번 시간에는 저당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당권. 265쪽의 저당권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5배.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 가로일곤 물상보증이니, 자, 제3자가 점유에 이전을 하지 않고 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 이행이 없을 경우에 돈 안 갚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적으로 번집할 수 있는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예컨대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죠. 돈을 빌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채무자. 자, 이 갑이 그대로 뭐에요? 이 부동산 그대로 살고 있고 다만 뭐에요? 이 부동산을 뭐라고? 담보로 제공하고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에 점유하지 않고 그냥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부동산을 얻고 이 병이라는 친구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죠? 자, 돈을 얘가 빌려가요. 그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물건으로 보증을 썼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물상 보증인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자, 거기 객체를 먼저 보시면 자, 객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저당권 얘기 나오면 자, 이렇게 저당권 얘기 나오게 되면 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객체의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다. 아니게요. 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가능하다. 아니게요. 부동산 일부는 용익 물건만 가능하지 자, 절대 뭐는? 저당권은 등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의 지분은 가능하다 했죠? 공의 지분은 저당권 등기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일용, 부일용, 저소, 지, 지 지분은 소유권이 젖는기, 저당권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분이 가능하기, 권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일단, 아, 물론 뭐예요? 물론 중복등기도 가능하죠? 중복등기도. 왜? 자, 왜? 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 자기가 살면서 그냥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니까 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등기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그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 중에서 자, 우리가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이 5개가 있어요. 5개가, 5개가 그 5개가 뭐예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저당권 얘기인데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대상으로 저당권 등기하죠? 이때는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자, 부정성 소유권의 유효육지 소유권과 따라다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자, 저당권의 목적이 되니까 이때는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의 1번에서 누가 소유권자가 갑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1번 어디에? 을구에 이렇게 저당권 등기해요. 이런 식으로 주등기로 한다. 아니게 주등기로. 근데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누가 지금 현재 뭐예요? 1번 이 지상권자가 이 지상권이라든지 이 지상권자 을이 자, 돈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토지에 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수목값이 필요하다니까요. 왜? 봄이 되니까 그러면 이 을이 뭐예요? 을이 병한테 자기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해요. 그 병이란 사람은 을의 지상권을 왜 담보로 제공하냐면 이 을이 뭐예요? 을이 그 나미 땅 위에다가 뭐예요? 나무 싣고 있죠? 그래요. 나무 싣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 나무가 뭐예요? 값어치가 나가니까 그걸 뭐예요? 그거를 자, 그거를 보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 등기 아래에 뭐라고? 1-1번 1번 어디에?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등기다. 이렇게 등기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 전세권이나 이 전세권이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제한하므로 중복적인 저당권이 가능하며 등기부에 공시가 가능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이 뭐가 된다?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권리 일부인 소유권의 지분은 저당권 대상이 되나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객체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인지 뭐예요? 그게 정리가 되면 그가 정리가 되면 일단 저당권의 신청 절차 도대체 저당권 등기 할 때 필요적 사항이 뭐냐? 필요적 사항이 반드시 신청서에는 무슨 내용을 꼭 써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꼭 써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 뭐냐? 필요적 사항이 자, 이 필요적 사항은 일단 뭘 써야 되냐? 하게 되면 채권액을 꼭 써야 됩니다. 채권액 도대체 돈을 얼마 빌려냐? 돈을 얼마 빌리냐? 물론 근저당권일 때는 밑법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에요. 뭐예요?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기적해요. 채권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을 꼭 기적한다. 근데 이제 근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자, 가만히 좀 근저당권은 이 근저당권 존속기간이 끝나죠? 존속기간이 끝나고 한마디로 이제 돈을 갚잖아요? 돈을 갚으면 이 근저당권은 부정성에서 저당권이 소멸해요. 근데 근저당권은 돈을 갚아도 일정한 결산기를 정해놓고 계속 결산기까지 자, 돈이 뭐예요?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 빌렸다가 갚았다 했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성이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성은 뭐라고? 자, 종 종친다 운명을 달리한다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민포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근저당권은 부정성이 완화돼 있다. 그래서 은행이 보통 이자장사하기 때문에 2년이면 2년 일정한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내 있죠? 그 기간 내 이렇게 올라갔다 뭐예요? 자, 돈 빌렸다가 갚았다 돈 빌렸다가 갚았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어음을 발행하죠? 그 어음을 발행해갖고 뭐예요? 은행에서 어음을 지급하죠? 기초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계약 그러면 자, 어음을 어음을 발행해갖고 어음을 뭐예요? 발행해갖고 은행이 돈을 지급해주면 자, 돈을 은행에 갚았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돈을 갚았다는 게 저당권처럼 채무변제를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채권, 채고액은 이게 뭐예요? 근저당권입니다. 자, 근저당권 항상 뭐예요? 돈을 얼마를 빌렸는지 꼭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써야 돼요. 누굴서라고?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써야 된다 채무자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265페이지에 기업, 채권액과 채권채액이 있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 할 때는 채권을 기재하고 근저당일 때는 채권채액을 꼭 쓰라는 얘기예요. 채무자 표시 돈을 누가 빌려 하는지 꼭 써야 됩니다. 소유권은 바뀌어도 채무자는 뭐예요? 채무자는 자, 채무자는 만약에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채무자한테 돈 받아야 되니까 자, 돈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돈 안 갚으면 경매에 들어가면 돼요. 소유권이 누가 바뀌는지 신경 안 써요. 오로지 채무자한테 돈 안 들어오면 경매에 들어가면 돼요. 저당권이 특색이 그렇다지요. 자, 두 가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266조개 자, 거기 니엘번의 공동담보 표시죠? 그래, 등기관이 직권으로 자, 거기 써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특히 5개 이상이라면 등기관이 뭘 작성한다고 공동담보 목록이란 걸 작성해요. 줄 치세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5개 이상이라면 뭘 작성한다고 공동담보 목록이란 걸 작성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충, 그래서 근저당권 나오죠? 여기서 볼 사항이 그거예요. 세 번째 줄 치세요.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채권책은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고 당일 기재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자 갑이죠? 1번에서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채권액이 1억 2천이면 1억 2천인 게 써라. 1억 2천. 씁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군가 써요. 채무자가 누군가. 감이라 쓴단죠. 그래서 변제기 있죠? 2023년 1월 9일입니다. 자, 우리 단조. 그러면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채권책어역은 단일하게 딱 이렇게 써놔야지. 채권자가 3명 있다. 그래서 A4천 B4천 C4천 있죠?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분기재하지 말라. 단일하게. 채권책어역은 단일하게 1억 2천이라고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지. 뭐 하지 말라니까요? 구분해서 구분해서 뭐 하지 말라니까요? 구분기재하지 말아달라니까요? 채권 자, 채권책어역을 채권자, 채무자별로 나눠서 구분해서 기재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기재하지 말라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이제 뭐예요? 자, 거기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있죠?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자, 원본과 지급 장소 있죠? 그게 임의적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자, 저당권 하면 필요적 계산 나머지 다 임의적이에요. 필요적 계산은 뭐라고? 자, 필요적 계산은 돈 돈 채무자 패시 돈 채권 채고액 채권액 채권 채고액 채무자 패시 돈 채 돈 채 돈 채 돈하고 채무자 패시 돈 채 돈 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사 한번 등기실행 있죠? 물론 거기 저당권 별표 하시고 저당권 별표 하시고 265페이지 저당권 별표 하시고 쌍가루사 한번 등기실행 있죠? 그래요. 등기실행 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대상이면 주등기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자, 대상이라면 뭐예요? 부기등기할까요? 여기 있죠? 자, 뭐라고? 소유권이 대상이면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면 뭐예요? 부기등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젖는기는 당연히 뭐예요? 자, 언제나 부기등기합니다. 소유권이 젖는 게 아닌 건 다 뭐라고? 부기등기한다. 소유권이 젖는 게 아닌 건 다 뭐로 한다고? 부기등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67페이지 뭐예요? 쌍가루업은 저당권의 뭐예요? 변경능기입니다. 저당권이 뭐라고? 변경능기예요. 저당권의 변경능기라는 건 좀 이따 배우겠지만 변경능기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권리변경이에요. 공동의 정의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장인 누가 을이란 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사랑하는 채권자 돈 많은 채권자 을아 자, 나한테 한 3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을이 갑하고 재계약을 맺고 3천만 원을 더 빌렸으니까 1억 2천 원에서 얼마가 됐어요?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의 기대된 사항 중에서 일부인 등기부의 기대된 사항 중 일부인 뭐라고? 뭐만? 자, 이렇게 뭐예요? 채권액이 후발적으로 뭐예요? 두 사람의 재계약에서 1억 5천이 됐죠? 그럼 이렇게 채권액이 1억 5천이 됐으니까 얼마가 자, 3천만 원 때문에 1억 5천이 됐어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등기사항이 전부가 바뀐 게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게요. 그게 우리가 변경등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등기 아래에 뭐라고? 이렇게 1-1번 1번 뭐라고? 저당권의 변경등기 원인은 재계약으로 1억 5천이 얼마가 됐어요? 1억 2천이 1억 5천이 바뀌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변경등기예요. 그래서 항상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항상 뭐로 하는 거예요? 공동인청이에요. 뭐로 한다고? 공동인청이다. 공동인청이다. 그러니까 공동인청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늘은 여러분 그냥 공동인청이다. 그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하면 돼요. 공동인청. 나중에 그래서 증액하고 감액일 때 의무자, 관리자가 바뀌는 건 이제 조금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268페이지에 공동저당 나오는데 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공동저당일 때 거기 추가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여튼 부동산이 몇 개 상일 때 5개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처음에 저당 권는 게 할 때 부동산이 2개 상 했어요. 3개다. 3개 근데 이제 뭐예요? 근데 누가 은행이 소유권자한테 당신한테 뭐예요? 3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안 되겠다. 자, 뭐예요? 2개 더 갖고 와라 그래서 5개가 됐어요. 이게 추가적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2개 이상이면 창설적 추가적이면 뭐예요? 그게 추가적 공동저당 자,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해갖고 거기 동그라미 2번 추가적 공동저당 했죠? 줄만 치세요. 동그라미 3번에 등기관은 공동저당인 경우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냐면 5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하라고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써있죠? 그래요. 공동담보목록 등기부의 일부로 봐요. 넓은 의미의 등기부 다 아니죠. 그러니까 여튼간에 부동산이 뭐예요? 시험 문제 2개도 나오고 3개도 나오고 그랬죠? 2개도 안 되고 3개도 나오고 항상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이 되면 등기관이 이렇게 뭐예요? 등기관이 이렇게 뭘 작성해요? 공동담보목록이라는 걸 작성해요. 그래서 공동담보목록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보너스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성, 100번지, 충청남도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몇 개를 5개를 기저하고 위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갑이라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공동담보목록을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몇 개 이상이라고? 5개 이상이다 5개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몇 페이지에 269페이지에 거기 조당권에 말씀드린 게 있죠? 그래요. 앞에서 의무자, 권리자 할 때 참고로 봤는데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죠?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1번에서 누가 소유권을 줬는 게 갑에서 1번에서 조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소유권이 3자한테 넘어가요. 3자한테 넘어가죠? 그러면 앞에서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일단 이럴 경우에 채무 변제로 인해서 뭐예요? 조당권 만수등기 할 때 누가 등기 권리자냐? 이게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는 모두 되고 제3자 현재 소유자죠? 제3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또는 뭐예요? 전소이자 저당권 뭐라고?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아니게요? 권리자가 근데 만약에 지금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이고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 저당권이 이전됐어요. 1-1번 1번 저당권의 뭐예요? 이전된 게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갑이란 사람이 얼굴을 깨끗이 정리하고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요. 얼굴을 깨끗이 정리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갑이 이 저당권은 병한테 이전됐어요. 현재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병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이 돈을 얘한테 갚으면 안 되지요. 얘한테 지금 돈을 빌려왔다고 얘한테 갚으면 안 돼. 왜? 저당권이 있는 데 있으니까. 그럼 갑이 병한테 돈을 갚아야 돼. 그럼 갑이 이 채무변제를 병한테 해갖고 이거를 말소시키면 자 주등기가 살아나. 그러니까 이 등기법 절차상 등기법 절차상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이 1번 주등기 저당권을 말소를 신청하고 돈은 누구한테 갖고 병한테 갖고 다만 주등기가 말소되면 이게 말소시키면 이게 필요 없어져죠. 왜 없어져 부기등기 주등기 없어졌는데 부기등기 있으면 필요 없어져요. 이걸 등기관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말소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이 병이 양수인 의무자예요. 누가 의무자라고 양수인 의무자고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자 그러면 거기 269페이지에 그 보충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 저당권 이전된 후 저당권 이전됐죠? 그럼 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소유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는 뭐예요? 양수인이에요.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권 말소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유권 등기 등기죠?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 말소할 때는 권리자 가로일구 현소유자 또는 전소유자가 다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의무자는 저당권자다. 원인 뭐예요? 여러분 지금 볼 거 없어요. 밑법시간에 이것도 배우세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271페이지에 그게 뭐가 나와요? 권리지권 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권리지권 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게 권리지권 그럼 우리가 자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뭐처럼 이 권리를 한마디로 권리를 자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죠? 자 동산은 뭐예요? 전당부에 뭐예요? 물건 맡기고 돈 빌리죠? 이런 식으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뭐예요? 제도적으로 만들어줬다.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자 1번에서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이죠? 그래서 1번에서 조당권 설 줬는 게 자 채권액이 뭐예요? 채권액이 1억 2천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갑이에요. 자 변제기가 뭐예요? 2023년 자 2월 뭐예요? 3일이다. 이 우리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근데 변제기가 남았죠? 변제가 2월 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한테 의리라는 사람이 갑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갑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얘한테 못하고 돈 갚으라고 하는 변제기가 돌아오고 있다. 돈 갚으라는 뭐예요?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자 이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을 뭐예요? 이 의리 채권을 갑한테 돈 받을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거한다. 병이 얘한테 왜 돈 빌려줘요? 얘가 얘한테 1억 2천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기다가 뭐예요? 1-1번 자 어디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 이게 저당권부 질권이에요. 병의단 자 여기 이제 돈 빌려준 것이죠? 제가 채권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 271쪽에 쌍가리 신청 절차 그래서 거기 신청이 물론 이제 권리직권이란 기본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271페이지에요. 권리직권이란 물건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다. 즉 채권, 주식, 무기명 뭐예요? 무채재산권 있죠? 무채재산권 권리직권의 목적이며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목적이 안된다. 그래서 저당권으로 담벌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을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부기등기한다면 동그나리 치세요. 그 내용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넣으세요. 넣으시면 거기 변경등기 나오죠? 변경등기가 나와요. 변경등기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변경등기는 자 일단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배웠던 내용들을 뭐예요? 자 뭐로 하는 거예요?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운 내용을 뭐 한다고? 복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경등기는 등기부에 써있는 등기사항이 뭐라고 일부 내용이 후발적 사유에서 뭐예요? 자 내용이 뭐하니까 일부가 바뀌니까 이 바뀐 일부를 뭐하는 거예요? 바뀐 일부 내용을 뭐예요?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게 뭐라고 그게 바로 변경등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변경등기는 제컨대 만약에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다. 표제부가 있죠? 이 표제부의 1번 뭐예요? 표제부의 1번 여기 뭐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욱선이 100번지 답 면제 얼마라고 500제곱미터 자 물론 갑구의 수익권자가 누구예요? 1번 수익권 정권 설정 계약 그랬죠? 채권에게 1억 2초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예요? 음 채무자가 갑이에요. 채무자가 갑이다. 자 그러면 일단 변제기 자 2023년 4월 1일이다. 1일이다. 자 누가 이 갑이라는 수익권자가 지금 뭐예요? 토지는 하나죠? 이 대장애 대장애 수익권자 갑 충청두 100 답 면제 얼마? 500제곱미터 이 갑이라는 수익권자가 뭐예요? 자기 토지 답에다가 논에다가 인허가 와서 집 쪘어요. 답이 이제 대가 됐죠? 자 갑은 뭐예요? 토지이동에 따른 60일에 신청 의무를 지고 자 뭐 했어요? 지목변경 신청을 했어요. 네 답이 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어디 분명히 지금 이 실제는 뭐예요? 사실적으로는 집을 쪘으니까 대가 됐죠? 근데 아직 등기부는 뭐예요? 답으로 됐죠? 등기부에 기대된 등기사항 중에서 뭐예요? 일부인 뭐라고 소재하고 집원하고 지목 면접 중에 일부인 답만 후발적 사유가 생겼어요. 뭐라고 자 논에다 집 쪘으니까 후발적 사유로 뭐예요? 지금 현재의 실체관계는 집인데 등기부는 답이니까 불이 차죠? 전부가 일부가 불이 차다. 여러분 거기 272페이지 그 변경기의 광의의 변경기 협의의 경정 협의의 변경 경정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협의의 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2번 변경 등기란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 사유로 실체관계와 등기사항이 불일치해요. 이걸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경 경 자가 고칠 경 자예요. 후발적이다. 경 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 사유가 생겨서 이것만 고치는 거에요. 그래서 2번 충청도 100 대 면접 얼마? 500조금 일부안 지운다. 그게 변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쌍가루 3번은 부동산 표시 변경 얘기인데 그게 이제 뭐예요? 이 값 소유권자만이 내 땅 내가 고쳐야죠. 소유권자만이 단독 신청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에요. 몇 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1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몇 개월의 의무가 있다고? 1개월의 1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요. 근데 과태료는 없어요. 왜 과태료가 없냐면 과태료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이 소관총에서 이 소관총에서 뭐하는 거예요? 촉탁을 해요. 소관총에서 우리가 대가 됐으니까 단네도 고쳐라. 촉탁해요. 그러니까 굳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과태료가 없다. 뭐가 없다고? 과태료는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 선등록변경이에요. 뭐라고? 선등록변경 이 선등록변경이 뭐예요? 선등록변경은 이 대장부터 먼저 고쳐요. 순서가 그래요. 등기를 먼저 하고 대장을 고치는 게 아니라 대장을 먼저 항상 대장을 먼저 고쳐요. 대장 대장을 고치고 그 대장을 첨부해요. 뭘 첨부한다고? 대장 첨부다. 대장을 뭐예요? 제출해야 된다. 대장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싹 이거를 이거를 떼다가 여기다 붙이면 자 붙이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지금 표의사항이죠? 똑같이 토지 표의사항이죠? 이거는 표제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값구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값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항상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그 다음에 이전등기 그 다음에 멸실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변경 이 네 개의 등기 할 때만 대장을 첨부해요. 딴 데 절대 안 돼요. 딱 네 가지만 대장을 첨부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선등록변경 항상 주등기래요. 항상 뭐라고?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랑 표제부는 부기등기라는 게 없어요. 항상 뭐라고? 주등기만 해요. 표제부는 뭐라고?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요. 주등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73페이지 변경등기 별표 좀 해두시고 변경 별표 하시고 그 213페이지 동그라미 번 신청 절차 있죠? 소유자의 단독신청 줄 치세요. 소유자의 단독신청 그 다음에 A의 거기 세번째 줄 1개월에 동그라미 치시고 1개월 자 1개월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개월에 의무가 주었다. 근데 거기 이 경우 신청의무가 있는 자는 신청을 게을리 했을 때 등기간이 뭐라고? 촉탁하는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촉탁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다? 과태료는 제공하지 않아요. 과태료가 있다 없다? 과태료 규정이 없다. 과태료 규정. 자 뭐가 없다고?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의무를 지체했더라도 촉탁하니까 옆에 아무 빈칸에 쓰세요. 뭐가 없다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 없다. X 이렇게 써놓으세요. 과태료 X.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B에 1개월에 네 번째 줄에 1개월 그 다음에 이 1개월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법상 지자체의 장이 관할 등기에서 의무적으로 뭐한다는 얘기예요? 촉탁을 해요. 촉탁한다. 그 다음에 니은 줄 치세요. 대장 등록 변경의 선처리 그래서 대장 등록 변경의 선처리 먼저 대장을 먼저 고쳐야 된다. 그래서 거기 등기부와 대장이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등기인청이 각하됨으로 먼저 대장상 등록을 변경 즉 지적법상 토지동에 의한 우리 지적법상이라는 건 원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률의 그 지적 파트라는 얘기예요. 그 지적법상 토지동에 의한 지적 정리의 절차를 거쳐서 정지된 대장에서 변경해야 된다. 먼저 뭐부터 고치고 이것부터 고치고 대로 바꾸고 나서 그래야지만 이 등기관이 내용이 뭐예요? 어느 부동산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등록 변경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첨부서면 얘기죠? 첨부서면 뭐예요? 대장 대장 첨부한다. 대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274페이지에 뭐예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등기 실행 나오죠? 등기 실행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언제나 뭐라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언제나 주등기만 한다. 언제나 뭐라고 언제나 주등기다. 언제나 주등기다. 그렇게 보자. 언제나 뭐라 한다고 주등기로 한다. 언제나 주등기다. 자 그 자 그 자 요거는 그 뒤에 명의자의 표시변경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